아유 진짜 당겨졌어 아유 진짜 당겨졌어 정말 어울렸어 자 찍어 벌려 꼬복 꼭 신세이신 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다희님 자 효정 가수입니다 정다희님 박수라니에서 박수 엠말 준비하세요 엠말 준비하시고 자 가수님들 원래는 두 곡씩 불러야 되는데 한 곡씩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가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엠말 갖고 오신 분들은 조금 이게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곡을 해 주셔야지 준비가 완벽합니다 자 준비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고 활짝 훈련을 하세요 제가 대박 뵙죠 아저씨 나는 이거 왜 내 맘에 들어 보고 계시는 거는 아 다시 한번 출발 고통을 안 출발해 고통을 안 출발해 아니지 왜 이렇게 복합도 안 출발해 고통을 안 출발해 고통을 안 출발해 고통을 안 출발해 고통을 안 출발해 내한테 하면 고통을 안 출발해 Push photos נו 찰발하게 grandpa님 abusive 안 걷게 내는 날 내는 날 내는 날 내는 날 어떤 날 어떤 날 그의 가슴이 또 변호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을 자꾸 말해 나 지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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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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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지사 지사 이것 이 사랑의 소리를 끌어날라 오늘은 잠시와 내 사랑을 잃어볼께요 그 많은 사랑을 줄여도 사랑을 허리해 이 사랑의 소리를 끌어날라 이 사랑의 소리를 끌어날라 이 사랑의 소리를 끌어날라 이 사랑의 소리를 끌어날라 애마망하고 잖고 싶은 사랑을 더 번조미는 나의 소리를 끌어내라 오늘의 능력이 찬건 말거야 오늘의 능력이 찬건 말거야 어느 곳에서 날까 어느 곳에서 날까 자기야 고맙습니다 찍어 찍어 찍어줄래 폭풍만을 청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기야 있는데 나 불렀어요? 네, 수고하셨습니다.